툴리빙 꼭 먹어야 되겠어 저기 이거 되게 모자투린데 그냥 무슨 옷이 거고 흰 옷 같지 않아? 엄청난 강아비들 굿 미니 툴리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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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툴리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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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고? 어? 후라시가 왜 껴지지? 부담스럽게 몬스터 그리 맛있을 것 같아 라면이 제일 맛있어 보여 한국이야 진짜 잘 끓였다 맛있어 이거 한국으로 알려줘나? 치킨버거의 충격적인 향신료까지 입에 맴도는 것 같아 나 스파게티 먹고 여기서 스파게티를 먹으면 안 되겠다 필리핀 와서 먹는 사이국수 이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 왜냐고 물으면 고수를 왜 좋아해 베트남이래 현지 음식을 안 먹고 있어 모자 필리핀 음식 안 먹었다는 왕 쑥죠 치킨이 없어서 그럼 다음 시간에 대단하러 왔어요 그래서 힘들게 타고 보라질네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오우 침착 너무 멋지잖아 맛있겠다 이게 다 나온 건가? 국마는 백소가 되겠지? 국마는 백소가 되겠지? 여기 돈을 많이 벌였어 맛있어 여기 팔 질고 있어? 응 막탄으로 이동 중입니다 차가 정말 차만 있는 게 아니라서 더 막히는 것 같아 그렇지 진짜 짱이다 저기서 오늘 맥주 먹으면 좋겠다 소송용 소송용 완전 타겠다 해와 우리 돈 너무 타겠는데? 먼저 우주에 드릴게요 지금 같이 먹기 지금 에피소드 맛있다 한 번 먹어보자 어디가 뭐지? 양도끼만 봤어? 3등 먹기면 소리가 나겠지 벗어 어? 뭐야? 쟤 쏘옥인 거 아니야? 왜 쏘옥인 거 상관없어? 근데 왜 소리났나? 저렇게 치고 한 몇 초 뒤에 소리 나자 오! 진짜 조개가 잡힐까? 저렇게 있으면? 조개 잡는 사람들 큐브나인 맛있겠다 시원한데? 바다 앞이라 그런가? 이거는 좀 시원한 것 같은데? 응 마지막 날 마지막 수영 날씨 굿 너무 좋았던 숙소 너무 좋았던 숙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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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z 안녕 안녕 ätt